월간 유익조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입니다.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간 유익조. 지난달에 청년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로 잡았죠? 그렇습니다. 월간 유익조 지난 5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네 번째 달입니다. 5월은 가정, 6월은 환경, 7월은 청년이 주제였죠. 이번 달 주제는 말씀대로 장애와 비장애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화제입니다. 지난주 시청률이 15%를 돌파했는데 지상파와 종합현성 채널을 막론하고 드라마 장르는 물론이고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시청률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각 소송 사건을 해결하면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지만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요. 또 그런 선입견이 그 흐름을 통해서 여지없이 깨지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많은 선입견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시 사회를 바라보자는 의미로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여러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월 월간 유의절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사실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장애 문제라고 하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속이 되어왔다거나 또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해서 이걸 뭐 해결책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제작진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죠.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만 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든 대중교통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한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장애인의 배려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공정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이슈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등장인물이 나오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264만 명이고요. 이 중 지체장애인은 119만 명, 청각장애인은 41만 명, 시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25만 명입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우리나라 올해 인구 수가 5,100만 명으로 집계됐거든요. 그 중에서 5%, 그러니까 20명 중 1명 정도는 장애인이고요.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수가 26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 수와 초등학생 수가 비슷한 겁니다. 장애인과의 공존은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여러 이슈를 있는 그대로 시청자께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를테면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누구나 나중에 노인이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후천적인 장애인도 많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평인시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주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호평이 많지만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은 모레 4일에 보도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제작진이 이 드라마의 실제 사례로 알려진 미국의 변호사도 인터뷰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헤일리 모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 방송사 중인 처음으로 뉴이처 제작진이 인터뷰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 채용과 최저시급 등 처우와 고용 문제, 그리고 장애인 보호 제도 등 사회 제도 문제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 밖의 여러 실험적인 아이템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